한 번 더 부끄러운데. 누굴까? 예전에 제 사람 한 명밖에 없지.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검은 색깔로 덮었어요. 아, 거의 새까만색은 아니고 엄청 진한 갈색깔 정도? 블랙, 브라운, 사이. 제가 원래 별명이 초코푸드 리엿거든요. 이제 블랙푸드 리엿. 잘 어울려요? 너는 왠지 모든 걸 아는 것만 그런 것만 같아서 모든 맘 말해도 널 받아줄 것 같아서 복잡해지만 따라 하늘워칠 것ات 보면 형, 두제이는 찍민고 Geez Those taken to do ? 누구와 있어, 저게. 그럴 것도가 안 돼. 은 Dude, 누구와 있어. 귀여워. 귀여워. 지금 형준이가 촬영하고 있는데 형준이 촬영을 두 번 구경으로 보도록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여워. 우선 우리 형준이는 이번에 흑발을 했는데요. 흑발을 하니까 뭔가 더 귀엽고 섹시한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 오 잘한다. 여기서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준 그의 귀여움을 어디까지 할까. 생각보다 더 귀엽고 섹시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쁘거든요. 아 잘한다. 쟨님. 슈퍼쌍. 너한테 잘 나왔어. 진짜. 봤어요.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다. 그러면 다행히. 너무 머리도 잘 어울려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겉은 머리가 진짜 저 처음에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검은색 컬러하고 완전 높은데 섹시하다고 섹시형준이라고 너무 잘 몰렸어요 날이 났죠 날이 났죠 좀 이따 또 오게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하하하하하하 저는 눈물 다 흘리려고 아 어디다 괜찮은데 절망의 불에 계속해 내렸던 나의 을진 꺾이지 않는 꽃 벌어진 틈 멈추면 끝 따라와 내게 no limit 올려봐 부스 이성을 loss play the game finish I'm done 백가 백가 아 이거 있어요? 네 둘 이거 누울 거예요? 아 누울 거야 성현은 성현이한테 맘만했어 아 존댓말했어 제가 형이에요 미니는 7화 187인데 다리가 150이에요 크롭 미니 제가 skinny 오 맨 미니는 원래도 키가 큰데 친구를 잘 뒀네요 턱을 얼굴도 작고 미니는 머리가 10cm인데 산채가 20cm고 다리 길이가 벌써 50cm예요. 진짜예요.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고 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뭔지 몰라, 이거 뭔지 몰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걸쳐 Raymond. 고마워요. 꿈에 속해, 내 뜻. 함께 길기도 해. 너나 네가 필요해. 이 길은 끝에 나를 잃지 않게. 더 구워, everything I need. 걸쳐, everything I need.